여보세요, 여보세요? 누구... 저기... 뭐? 누구긴 누구데? 네 성이지? 오셨어요? 우와! 이게 누구야? 우리 삼촌 용 됐네? 니나! 니 삼촌 무시하지 마야? 라고 갈패이 니도! 야가, 나 타개 같고 똑똑하고 배우 뺨치게 안 생겼냐? 안 그냐? 에이, 아버지. 말도 안 돼. 제가 어딜 봐서 배우 뺨을 칩니까? 니나는 말이다. 내 눈에 세상 누구보다 너무 곱고 이뻐. 긴장해 이러고 나야지. 이렇게 보니까 달고 다니면 얼굴이네. 응? 삼촌, 인정. 유후! 대박. 니 옷이 대박이다. 니 옷이. 넌 허구헌 날 그 옷이냐? 그 추리링 좀 갖다 버려라. 썩겠다. 아, 왜? 이거 아빠가 저렴값으로 사준 거잖아. 그래? 내가 죽인 놈이네. 니가 그 옷을 천일 동안 입을 줄 몰랐거든. 그러니까 제발 그것 좀 갖다 버려! 화가 상태로 또 시작이구만. 응?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